바이오 분야의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다룰 건가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꽤 길면서 영화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몇 편을 찾아서 봤는데 그 중에 한 편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어떤 영화인가요? 영화 스플라이스라는 영화인데요. 한 편 보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갈까요? 이 영화는 조류와 어류, 파충류 등 서로 다른 종류의 DNA와 인간의 DNA를 결합한 인간도 동물도 아닌 새로운 생명체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창조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죠. 뭔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전 예고핀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왜 예전에 인조인간 캐싼이라는 만화도 있었고 또 프랑켄슈타인이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인공 생명체,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미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지난해 전세계 150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인간의 유전자 전체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주최 측은 10년 안에 세포 단위에서 인간 개념을 합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비밀로 열렸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점 때문에 과학계에 뜨거운 주목을 받았거든요. 어떤 관심을 받았나요? 인간의 유전자를 합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론과 비관론을 동시에 불러왔기 때문이거든요. 긍정론의 한 예를 들자면 DNA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실험실에서 장기를 만들면 장기 부족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낙관론도 있고요. 그 반면에 사람의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결국 부모 없이도 생물학적인 부모가 없이도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회의론도 있었던 거죠.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회의에 초청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과학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초청을 받고도 그런 논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초청을 거부하고 또 공개적으로 이걸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를 주도한 과학자가 미국 하버드대학의 조지처치란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세포 전반에 걸쳐서 DNA를 합성하는 능력을 키우려는 것이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개념을 합성하는 것이 그만큼 유용성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인공적으로 합성해내겠다. 얼핏 들어도 쉬워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얼핏 들어도 쉬운 프로젝트는 아닌 거죠. 인간 개념 프로젝트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1990년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완료된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사람의 어떤 유전자 전체를 해독했던 프로젝트였던 거죠. 유전자를 해독한다는 것은 이 유전자는 DN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DNA는 4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쭉 일렬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 순서로 해독을 한 거거든요. 이 휴먼 개념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해독에 대한 순서대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DNA를 합성을 하면 사람의 DNA 전체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회의는 그 인간 개념 프로젝트에서 나온 해독 순서 그대로 사람의 유전자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전체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유전자 전체를 합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그럼 생명체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합성한 사례가 있었나요? 사람의 DNA 전체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일이고요. 효모라는 단세포가 있어요. 오늘 맥주나 빵을 만들 때 발효하는 데 쓰이는 미생물인데 올해 초 미국 연구팀이 효모의 유전자 3분의 1 정도를 인공적으로 합성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만든 유전자를 원래 살아있는 효모 안에 넣었더니 그 효모가 정상적으로 생명 형상을 유지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올해 안으로 올해 말까지 다 합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해에는 이 효모보다 조금 더 단순한 생물이 있어요. 세균이라고. 이 세균의 유전자를 전체를 합성한 것은 아니고 이 세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균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전자만을 합성을 해서 그런 유전자만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인공세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아닌 어떤 단세포, 세균, 효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자들이 생명체의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유전자를 지닌 생명체를 우리가 인공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 같은 인공생명체는 자연계가 원래 존재하던 생명체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능에 필요한 유전자 집단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끼워넣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말라리아라고 있잖아요. 말라리아 특효약의 세이는 아르테미니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생산하는 효모를 내려줄 수 있거든요. 이 아르테미신이라는 물질은 원래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고 이 효모라는 미생물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건데 효모한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그 물질의 원료는 개똥쑥인데 개똥쑥은 식물이 되고 식물은 키우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 식물에 있는 생합성 경로에 필요한 효소들을 전부 다 효모에다 옮겨서 효모 안에서 생합성을 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여전히 보면 이 인공효소는 해외에서 개발이 된 건데요. 아르테미신이 말라리아 특효약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으니까 중국농가에서 개통성의 생산을 대폭 늘린 거예요. 개통 속에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인공효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은 이 효소를 통한 아르테미신 생산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역시 좋은 기술이라도 경제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생산의 차질을 빚기도 하네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합성해서 생명체를 만드는 것 이걸 합성생물학국이라고 하는데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화제죠? 기존 유전공학 기술로도 우리가 유전자를 미생물에 넣을 수 있어요. 아주 예전에 80년대에도 우리가 대장균이라는 세균에다가 사람이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서 인슐린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유전공학 기술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런 아르테미신과 같은 화학물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생합성 경로를 거쳐야 되거든요. 유전자 하나 넣어둔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를 같이 넣어줘야 되고 이 유전자들이 굉장히 정교한 순서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얘들이 딱딱 정교하게 작동을 해야지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군요.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그 과정 전체를 그런 어떤 유전자 회로라고 하거든요. 이걸 인간이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고대로 합성을 해서 이걸 미생물에 넣어주면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세포 공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현재 생명공학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를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생물학에서 구현하고자 했었던 거의 모든 영역 예를 들면 헬스케어라든지 화학, 농업, 환경 등이 장기적으로 합성생물학의 응용 분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 회로를 설계해서 이거를 미생물이나 효소산업에 적용을 하게 되면 생산성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기존에는 생산하지 못했던 물질들을 생명체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점에서 지난 27일 발표된 생물공학 육성기본계획에서 이 합성생물학 등을 포함한 몇 개의 과제가 혁신형 R&D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큰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그런데 앞서 인조인간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설명한 효모나 조금 더 하등생물인 대장균 같은 애들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거든요. 얘들은 개들 유전자를 우리가 만약에 만들어서 사람이 원래 세포 하나에 넣어주면 그 자체가 그냥 생명체가 되니까 인공생명체를 만들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 세포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엄청 많지 않나요? 엄청나겠죠. 사람은 대략 한 100조 개 정도 되는 고등생물이거든요. 정말 많네요. 우리가 비밀회에서 했던 것처럼 인간 개념 전체를 우리가 다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걸 사람 세포 하나에 넣어준다고 해도 그건 인공인간 세포라고는 부를 수 있겠지만 인조인간, 인공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 보이는 거죠. 실제 사람이 탄생을 하려면 배화 단계부터 건드려야 되는데 이 배화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어려운 얘기고요. 또 인간 개념을 합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될 것 같아요. 가늠이 잘 안 가는데요. 조단이지 않을까요? 주최측이 예상하기로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등장했을 것 같은 그런 인조인간이나 인공인간 이런 건 아주 요한한 일이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아주 기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인간 개념을 합성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그 효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멈출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가까운 미래에 정말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근접한 인공 생명체가 정말 탄생할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인공 생명체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류의 질병을 퇴치하거나 식량난 해결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